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모 잘생기고 이뻐야 된다 배경이 참 중요하다 배경이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다 학벌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성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뭐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자기 혐오와 패배주의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들처럼 이쁘거나 멋있거나 날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패배와 자기 혐오 속에 빠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은 부모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탓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도 바로 모든 성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국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자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최고의 문명 속에 최고의 학부 속에서 말과 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 정말 꼭 성공해야 될 만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에 보니까 40세가 되었을 때에 화려한 왕자의 삶이 아닌 동족들을 자신이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모세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 힘이 필요하다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애국에서 자신의 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애국에서는 내가 인기가 너무너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봉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 있어도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왕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된 결단은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의 배경은 애국에서 가진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니 우리 동족을 왜 애국의 관리인이 괴롭히나 해서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혈기로 또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애국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전에 읽은 말씀 25절 말씀처럼 모세는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렇게 내 힘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을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27절에 보면 그들을 위협하고 배척하면서 28절에 우리도 애국 사람처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은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29절에 보니까 미드완으로 도망하여 나그네로 40년의 긴 시간을 실패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힘이 최고다 나는 이곳에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결국 그의 인생에 실패자의 길을 걷게 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실패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가 힘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이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애국 방식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도 동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미숙한 생각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은 옳지만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찹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사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곡불락의 여리고송을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난 전투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성을 돌다가 야! 함성과 함께 여리고송이 무너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행한 일은 없습니다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시고 그들이 요단강물을 건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요단강물을 건넌 사람이야 우리는 여리고송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자기가 행해서 이룬 것처럼 영적인 교만 속에 서 있으면서 작은 아이성을 보고 야! 저 정도 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소수의 사람만 보내서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한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 내면의 마음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이 문동병이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맞이해 줘야 하는데 맞이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마음 속에 아니 우리 동네에 못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는가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와서 넓죽 절하면서 나를 탁 모시고 가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했던 남한 장군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내 생각에는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은 부정적인 생각 모든 일이 부정적이고 저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그래서 안되고 모든 일이 부정적인 마음에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인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자녀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삶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힘 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힘이 빠져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없어 보세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라는 생각이 되고 힘이 있으니까 교만하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만 얽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힘이 빠져야 되는가 마음의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은 결국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이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하면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행동뿐이고 악한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 이것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놀라운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인생이 열립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인생이 열립니다 인생이 열립니다 네 진짜 중요한데 성의 없이 하시는 분 몇 분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열립니다 인생이 열립니다 부모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됩니다 가정 안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다 병됩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아무리 봐도 안 바뀌어 빠지지 않을 때는 인생에 중요한 사건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고 위험한 일들을 내 인생에 딱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에 사건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소설어치게 놀라며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없는가 부정적인 생각 남타다는 생각 끌어내리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속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아픔을 만났을 때 저는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시작 너를 데리고 갈 시간이 시작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힘을 빼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하고 인생의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술하신 분들은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딱 누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이게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잘못 살고 왔구나 내 인생의 생각이 이렇게 더럽고 비참한 생각들만 했구나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지만 그 카운트다운의 누름이 처음에는 강하게 들렸는데 가면 갈수록 아주 희미하게 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중요하다 같이 해볼까요 성도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시스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사고를 경험해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인데 왜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을 보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성숙한 신앙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 문제는 은혜로 생각해야 돼 이것은 감사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본면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축복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에 선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해상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무이거늘 아멘 40년이 참해 40년 흘렀습니다 40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소명을 깨달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서 행했던 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후에 40년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40년이 참해 모세가 8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도망을 쳤던 모세가 도망을 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마음의 생각이 자꾸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장인의 약물이를 치면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혈기로 학벌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학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광야에 살아가는데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모세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돌았으면 양이 밥 달라고 에에에에 그러고 그러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는 인생을 열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좀 더 빨리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에 40년의 긴 시간이 걸렸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빨리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40년 끌지 말고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능력이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님 다 잃었습니다 읽기 전에 그 일을 하셔야죠 읽기 전에 목사님 다 날려먹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랐더라면 여러분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물질로 내 건강으로 내 젊음으로 내 학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줄 수 있을까 여기 된 마음의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30제대 보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그네 4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강한 역사로 모세에게 임재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스대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스대반을 공격하여 죽일 수 있는 국리를 할 때에 스대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이 모세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대반 집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중에 모세의 생각을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것은 광야였고 정작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피폐해집니다 사장인 내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저는 40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모세의 이 시간을 보면서 좀 더 빨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내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지 않는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좀 더 빨리 생각을 바꾸자 좀 더 빨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자 기도하겠습니다